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는게 일간인데요 일간이 무토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 무토 지구입니다 지구의 바깥쪽 산 산 산 산 산 태양과 적절한 거리에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의 생물체들이 살 수가 있는거고 토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토 일간은 사주에 목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떴네 대박입니다 갑인이라고 떴어요 이분은 지금의 방황 현재의 방황이 경험이 될거에요 나중에 뭔가 한가지 직업으로 꿋꿋하게 일어설 테니까 지금의 경험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길로 꼭 나가실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월찍 보자 월찍 진월이죠 진월이나 더 그래 이게 토의 계절이죠 토의 계절 토의 계절에 진이 두개있어 토가 두통 다행히 이 시에 바빈을 만났어 그래서 이분은 초년의 방황 신금 무토한테 신금이 그렇게 좋을 수 없거든요 신금 사과 초반에 또 토에서 주택을 할 뿐이에요 이분은 갑목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뭔가 집안의 조력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그게 본인한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의 방황이 나중에 결실을 이룰 것이다 까지 잡아놓고 전공을 운동을 했었고 전공은 운동이에요 운동 체육 그리고 지금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했는데 간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계속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거 30세 금유화실상 30세까지는요 금유화실상 30세까지는 방황을 좀 해줘야되요 그냥 준비하시구요 어디 병원에 취직을 하세요 30세 이후에 본인의 진로가 열려요 그 전까지는 방황을 해줘야되요 안타깝지만 아 트레이너 하셨다구요? 이 정도 체력이면 트레이너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이분은 뭔가 나중에 한가지 길로 뭔가 대상을 하실 분이거든요 그게 간호조무사 쪽도 괜찮구요 왜냐면 간호조무사는 이제 과정일 뿐이고 트레이너 쪽도 괜찮아요 트레이너 쪽도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걸 합쳐가지고 스포츠 메디션을 한다든지 뭔가 그쪽으로 한가지의 뭐라죠? 뭘 이룰거에요 단언합니다 뭔가 좀 그 분야에서 이름이 있으실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과정들을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닥치는 대로 하세요 팔자가 좋아요 다만 초년에 별로 안좋지 30세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기 싫다고요? 하지 마세요 트레이너 하세요 다만 자격증은 따놓으시는 건 괜찮아요 하기 싫어도 그냥이 아니구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전에 했던 트레이너 있죠? 그런 거 하세요 그냥 하기 싫은 일은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다만 일은 계속 하세요 그리고 트라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해보긴 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향후에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실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 헤매는 과정을 그냥 겪으세요 아 트레이는 다쳐서 못 하신다고요? 저도 지금 목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뭐 PT를 받으려고 재활 PT 이런 거 받아야 되거든요 차라리 간호조문사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재활의학과 이런 데 취직하셔가지고 재활 PT 이런 거 배우시면 어떠세요? 저도 사실 그냥 PT는 못 받고요 재활 PT 이것을 계속 찾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의외로 의외로가 아니죠 운동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운동선수라든가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다쳐요 특히나 디스크 쪽 있죠? 그쪽 많이 다치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간호조문사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재활의학과나 정형의학과나 이런 데 취직을 해가지고 뭐 재활 PT, 재활도수치료라든가 이쪽으로 좀 발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 되게 핫한데 운동선수도 무조건 많이 다쳐요 특히나 디스크 쪽 있죠? 저도 디스크 다쳐가지고 계속 고생하고 재활 PT 하는 사람 찾는데 근데 재활 PT가 진짜 없어요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나중에 오픈할 때 있잖아요 재활 PT 쪽으로 오픈하시면 되게 오래가요 왜냐면 한 번 다친 사람은 계속 관리해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디스크 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관리해주는 게 있고 재활 PT로 관리해주는 거 있고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거든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조언 드렸나요? 하하하하 하기 싫으신데? 네 그래서 지금 팔자가 이렇게 짜여지면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엠제인님 계신가요? 계시는 건가요? 말씀하시다 마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하는 말씀이 도움이 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나 준비해서 저는 좀 재활의학과나 정형의학과나 뭐 이런 데 하셔가지고 좀 재활 PT 쪽으로 크시는 건 어떤지 그 시장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잘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팔자가 이렇게 짜여지면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오픈하시면 저 DC 하하하하하하 잘 되실 겁니다 아, 결혼이요? 결혼 서른 살 이후에 일찍은 좀 아니에요 서른 살 넘어서 하세요 일찍 하시면 쓸데없는 놈 만납니다 그러니까 서른 살 넘어서 하시면 진짜 번듯한 사람 만날 수 있는데요 서른 살 이전에 하시면요 좀 듣보자 같은 애들한테 좀 시달려요 괜히 이렇게는 책임져야 되고 이혼수는 없어요 이혼수는 없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반떼 떠나서 벤치 온다 이런 느낌이에요 아반떼예요 지금 있는 애들 서른 넘으면 벤치 오고요 조금 더 지나면 포르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찍 결혼하지 마세요 근데 아반떼랑 이혼을 못해 아씨 그렇습니다 아 개짱나요 개짱나요 그죠? 서른 살 넘어서 하세요 자 그러면 MJ님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 더 받도록 하고요 그게 아니면은 다음 분 지나가도록 할 텐데 MJ님 질문 마지막 하나 주세요 네 그럼 MJ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유되시면 나중에라도 도네이션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